우리는 몇 년 지나면 에이징이 될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됐는데 뭘 아니 뭔 소리 하나 했네 몸 말고 몸 말고 정신 정신 아 정신? 나 이래서 면상이라 그러는 줄 알았잖아 이것도 이미 에이징이 됐지 지금 지금 안티에이징을 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는 에이징이 될수록 좋고 기타는 그렇죠 여기는 안티에이징이 될수록 좋은데 그렇죠 얼굴은 그렇죠 정신이 에이징 된다 그게 뭐랄까 어 노망이 난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철이 드는 순간이 언제일까 아 철이 드는 순간? 그렇죠 우리 에이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랄까 0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혹이 넘었으니까 우린 에이징이 된거지 그치 그러니까 에이징이 언제쯤이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어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운이 없고 귀찮은 것 뿐인데 남들이 철들었다고 착각한다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아하 이제는 그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에너지도 힘도 없으니까 어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철들었다고 착각을 한다 이 얘기를 보면서 그치 할 게 많아져가지고 어 여기에 쏟고 싶지만 여기에 더 쏟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 자체가 에이징이 됐다기 보다는 몸이 에이징 되면서 정신이 에이징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40이 됐다고 해서 막 무슨 애기들이 노는 그런 되게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놀이들 있잖아요 뭐 뭐 흙바닥에서 놀고 네 뭐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고 그런게 재미없어지지 않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맞아요 유치한 것들 여전히 재밌고 맞아요 웃기고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너무 재밌는 척하면 안되겠고 내가 너무 하찮게 보일까봐 내가 너무 좋아한다라는 걸 좀 감추고 살아가잖아 근데 뭐 나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에 맞게 점잖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재미와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진정한 에이징이라는 건 없다 아 굿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비슷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왜냐면은 그 뭐랄까 음악 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음악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음 이유가 철이 없는 거를 좀 드러내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철이 없는 게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직종이라 용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젊게 사는 게 아닌가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회사 같은데 다니거나 특히 또 포멀한 직장일수록 그렇죠 자기의 그 철없음을 더 철저히 감춰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철없음이 가끔씩은 우리의 커리어에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꺼내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걸 너무 참고 살면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좀 철없이 사는 게 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뭐 직업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아 그럼요 퇴근을 하시고 나서라도 조금씩 그런 쪽으로 나의 그런 그 좀 순수한 어떤 유치함 나의 그런 진짜 원초적인 즐거움 같은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찾는 활동을 좀 병행하면은 안티에이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일 그게 힘드신 분들이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판사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많이 감추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에이징이 안 되는 걸로 결국에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에이징은 결국에는 기타에 들어가는 게 좋다 좋다 요런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은 1942 배너 제249 빈티지 썬버스트 라이트에이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썬버스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블랙은 이 에이징이 느껴지기가 좀 힘들었던 게 색상의 가려색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건 보면 상판에 이 썬버스트의 까만색 부분 말고 저 안쪽에 갈색 부분에는 상당히 에이징이 잘 보이죠 지금 에이지드 된 게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로젯 같은 경우에도 티가 잘 나고요 그리고 이쪽에 색 다 바랜 거 이거 여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든 적 있어요 기타 이거 관리 안 하고 오히려 한 번도 안 바르고 방치해 놓으면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하 나 이건 할 수 있어 제가 그 뭐지 머피의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실제로 닿는 부분 실제로 치는 부분에서 이제 에이징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그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렇군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에이징을 네 자연스러운 에이징을 원하고 실제로 그만큼 썼던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건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 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에이징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뭐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들이 네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 더 티가 나서 약간 좀 보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는 보면 진짜 우리 스트럼 할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양쪽에 그렇죠 실제로 여기 이렇게 되고 일렉기타 오래 치시는 분들은요 픽업 커버 깨지는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피크 닿는 부분에 픽업 커버가 깨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는 이 머피랩 시리즈 중에 가장 기대되는 모델 제이 45입니다 1942 배너 배너 들어가 있고요 커스텀 샵 사이 배너 제이 45 빈티지 썸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넘버 22253029 모델입니다 886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3cm 무게는 1.74kg 두께는 119mm 구플의 뒤뚤레는 79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쉐입에 상판은 써머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은 마호가니네요 피니쉬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 히스토릭 넥 헤드머신은 스트랩 스타일이죠 이쪽이 지난 시간에 이제 완전히 네모 반듯하게 까인 거 보셨고요 스트랩 스타일의 오픈백 크림 버튼 에이지드 헤드머신이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81mm 더불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에 가까웠는데 이건 이제 스트랩 하기에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스트링은 012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율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19 레전드 와이어프렛에 로즈우드 렉탱귤러 오픈 슬롯 형태로 브릿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까처럼 E 갔다가 G로 갈게요 E를 이거는 달리는 거 말고 기존 E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진짜 맛있게 익었네요 저희가 이거는 말이 안 나오네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사운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J45 빈티지 기억나시죠? 네 그 이후로 제일 맘에 들어요 저는 그 J45 빈티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네요 이 바스락 바스락한 이 질감이 그치 와 이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바삭함이 바삭함으로 느껴지는게 아니라 찌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그런가 진짜 정말 되게 기분 좋은 바삭함 맞아요 엄청 건조가 잘 됩니다 되게 좋죠 이거 가볼게요 와 와 허허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세게 좀 쳤을 때 그 텅텅하는 깡통스러운 울림에서부터 바삭바삭한 배음까지 우리가 깁슨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밸런스있게 딱딱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와 이거는 깁슨의 이상향 같은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갖고 싶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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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데? 이게 마오가니가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게 이 건조가 잘된 사운드가 되게 켜켜이 배음처럼 쌓여가지고 심심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들어요 그런거 전혀 없어요 그런거 전혀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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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좋은거 아니야? 이게 느낌이 왜 화려한 그런 느낌을 가진 어떤 로즈우드 이제 그런 모델들로 선셋보사를 치면 약간 휴양지의 선셋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몽골 같은 데서 은하수가 쫙 있는 그런 느낌의 아 아 나 상상했어 그런 느낌? 아니면 이번 우리 뉴욕 봤을 때 우드스탁의 시골에 아 아 그런 좀 내추럴한 감성 멋있네요 아 좋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사운드입니다 와 라인도 한번 들어볼게요 라인 네 좋습니다 네 또 딸거 칠려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지금 신났지? 신났어요 재밌어요 그쵸? 심심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들어요 그쵸? 심심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들어요 그쵸 맞아요 좋습니다 뭐 칠려고 그랬는지 또 쳐보세요 아 그 그 이런거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아까 했던거 그런거 블루스 블루스 아니 아 이런거 손으로 툭툭 치는 느낌? 응 이게 반 이런 반주에 노래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응 들릴똥말똥 그냥 혼자 이런거 아 좋네요 어? 좋네 이거 진짜 좋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게 너는 기억한다 제일 잘 어울릴게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건 아예 시연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거라 다름없죠 그런거 같아요 너는 기억한다 듣고 오겠습니다 짱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 어울릴게요 그럼 또 여름 잘 어울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옥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랠릭이 그냥 오롯이 외관? 외관만 가지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으면서 이게 약간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날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사운드를 진짜로 사운드 자체를 에이징시킨 느낌이어가지고 머피의 진가는 어쿠스틱에서 라고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게요. 그때 이제 일렉에서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외관적인 부분에서 머피 랩의 우리가 그런 능력을 봤다면 이 어쿠스틱과의 콜라보에서는 이 외관뿐만이 아니고 사운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야 이 사람 진짜 난 사람이다. 네 맞아요. 이게 어쿠스틱에서 그러니까 머피 랩이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너무 거품이다 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어쿠스틱 이번 콜라보를 하고 사운드를 딱 들어보는 순간 의미가 있다. 야 이게 뭐 비싸다고 머피 랩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 더글롤이 이걸로 칠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차! 아차! 내가 이걸 몰랐네. 아차!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제245 역시나 좋았고요. 과연 스커드로는 얼마나 반영되는지 한번 사운드 스커드 해보겠습니다. 자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4. 평균은 83.5입니다. 와 이게 지금 깁슨이 탑스커드 그 탑10에서 8위에 있었거든요.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1942 배너 제245 같은 모델입니다. 와! 같은 모델인데 81로 8위에 있었는데 여기에 머피랩을 딱 얹으면서 83.5가 되면서 4위로 올라갑니다. 와! 와! 정말 의미 있다. 굉장하네요. 2.5점 딱 올라가면서? 4위 위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브루주아의 OM 딥바디 DB 모델하고 테일러의 국북 모델 있죠? 그리고 1위 로저우드의 HD35인데 HD35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로저우드는 사실 그냥 있기만 할 뿐 이제 더 이상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거의 탑3에 가까운 3에 들어갑니다. 역대 어탐의 탑3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야 이건 정말 놀랍네요. 난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 줬던 이유가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이게 800만 원대잖아요. 800만 원대니까 그렇게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요새 우리가 좋아했었던 모델들 막 천만 원 툭툭 넘어가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했었던 깁슨 모델 통틀어서 예전에 했었던 J45 빈티지랑 오늘 했던 이 1942 배너 빈티지 타머핀 모델 이거랑 투탑입니다. 저도요. 예. 똑같아요. 예 진짜. 솔직히 그 두 개 중에 만약 고른다면 전 얘. 저는 빈티지. 그거. 저는 빈티지. 저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너무 좋았는데 제가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요. 아까의 그 배음들이 그건 좀 더 빈티지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이거는 좀 더 활용도가 많고 끝에 배음도 이렇게 살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한다면 딱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탑2입니다. 저한테 제 마음속에는. 진짜 좋은 기타를 봤네요. 첫 감동은 그게 진짜 쎄고 진짜 쎄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더 쓰임이 많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누가 안 사주나? 진짜 좋다. 기타 진짜 좋네. 아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기타를 만났습니다. 1942 배너, J45 빈티지, 썬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깁슨 지금까지의 최고 스커드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